안녕하십니까 마루 원장입니다. 이 앞전 시간 기본 단발 커트 교육에 맞춰서 이번에는 실전 스타일 한번 보고 갈게요 똑같이 아래 가이드 먼저 설정하고 갑니다. 우리 고객님 모발이 많이 곱슬머리라 커트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구요 지금 양쪽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비대칭 커트로 진행합니다. 옆쪽 부분은 많이 당겨서 커트 해주시고 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섹션 나누셔서 똑같이 아래 각도보다 살짝 더 들어서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른쪽 부분은 당겨서 많이 자르구요 반대 부분은 그냥 당기지 않고 라운딩해서 자릅니다 그래야 옆쪽 부분이 좀 짧게 돼서 양쪽 밸런스가 비대칭 커트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쪽 부분은 조금 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기면서 커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윗부분 내려서 다시 한번 아래 가이드에 맞춰서 돌리는데요 지금 이제 이쪽 부분 왼쪽 부분은 그렇게 많이 뒤로 당기지 않고 라운딩 하듯이 자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그대로 라운딩 시킵니다 여기서 뒤로 빼주게 되면 뒤로 당기게 되면 조금 더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분은 너무 뒤로 당기지 않고 그냥 일자로 맞춰서 커트 해줍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양쪽 밸런스가 맞지 않겠죠 자 한쪽은 뒤로 많이 당겨주고 한쪽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옆쪽 오른쪽은 이렇게 좀 많이 당기면서 커트 해줍니다 각도는 너무 많이 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살짝씩 틀어 줍니다 살짝씩 틀어 주게 되면 층이 자연스럽게 나기 때문에 보다 세련된 단발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커트 하시구요 지금 보시면 옆쪽이 조금 더 길게끔 하고 싶다 할 때는 손가락을 살짝 더 이렇게 꺾어서 길이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자 윗부분 이제 섹션 내려서 커트 해줍니다 윗부분은 아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이드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윗부분 커트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자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쪽은 라운딩 시켜서 커트 하시구요 반대쪽은 뒤로 당겨 커트 하십니다 자 옆부분도 라운딩 시키면서 약간 일자 느낌으로 커트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서 잘라 놓고 살짝만 틀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체크해 주시면 보다 좀 심플한 라인의 단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은 뒤로 당기면서 길이 조금 더 길게끔 해주면서 커트 합니다 자 비대칭으로 할 때는 이 당김 오버디렉션이라고 하는 이 당김의 정도를 가지고 커트 하시면은 보다 더 심플하고 이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디렉션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당기듯이 커트 해줍니다 각도는 약간 낮은 각으로 뒷각도 보다는 한 15도 정도 앞각도가 낮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커트 마무리 해주시고 질감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감 처리는 처음에 이렇게 세로로 잡아가지고요 포인팅으로 무거운 부분으로 한번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려서 무거운 부분을 제거해 주시게 되면 굉장히 깔끔한 라인에 심플한 단발 라인이 나오는 거죠 우선에 단발로 무겁게 잘랐다가 이렇게 층을 내면서 층을 내는 건 아니죠 이렇게 포인팅으로 질감 처리 하듯 이렇게 커트 해주시면 되구요 자 가로로 펼쳐 잡아서 혹시나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가로로 체크하면서 포인팅 해줍니다 가로로 포인팅 해서 길이 체크하면서 한번 더 봐주시구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래 가이드 정리하면서 젖은 상태에서 이제 질감 처리를 조금 하고 할게요 지금 우리 고객님 수시가 굉장히 많은 고객님이라 젖은 상태에서 한번 질감 처리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려서 질감 처리 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뿌리 쪽 부분 무거운 부분은 이렇게 포인팅으로 조금 빼주셔도 됩니다 자 뿌리 부분을 지금 레이어를 주고 있습니다 뿌리 부분에 레이어 주면서 질감 처리 하고 그 다음 윗부분 포인팅으로 질감 처리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질감을 좀 강하게 한번 넣어 봅니다 지금 부분 부분 가위 앞부분으로 잡아서 슬라이싱으로 젖었을 때 슬라이싱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량을 조금 없애고 싶다 하실 때는 지금처럼 부분 부분 섹션을 올려주면서 아랫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섹션을 잡아서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부분 부분 모량을 제거해 주는 방법을 써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윗부분으로 덮어 주시면 아랫부분은 숨겨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펼쳐서 가로 펼친 뒤에 부분 부분 슬라이싱 처리하는 방법으로 조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많이 쓰실 거에요 가위 끝으로 잡아서 하는 슬라이싱을 많이 쓰진 않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강하게 쓰시게 되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질감 처리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로로 잡아서 이렇게 무거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슬라이싱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버 슬라이싱을 하는데 제일 윗부분 쪽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자 지금 드라이기로 이제 건조를 시킨 뒤에 형태를 보고 다시 포인팅 들어갑니다 포인팅으로 무거운 부분을 제거해 준다 생각하시고 포인팅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깨끗하게 포인팅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튀어나온 부분 마무리 해 주시고 깨끗하게 이렇게 단발 라인으로 정리해 주시고 다시 이제 아랫부분부터 정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튀어나온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빗질 하면서 형태 보면서 다시 포인팅 하면서 이렇게 질감 처리 하면서 사용합니다 지금 가위는 장가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감 처리 할 때 장가위도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지금 가이드 위 섹션 내려서 마무리 아래 가이드 잡아 주고 있죠 이렇게 부분 부분 모량이 많을 때는 지금처럼 한번 뽑아 주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커트 하시기에 장가위가 마무리 처리하기엔 아주 괜찮습니다 드라이기는 씨컬 드라이 자연스럽게 한번 펴듯이 드라이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한쪽은 라운딩되고 한쪽은 약간 빠지듯 드라이를 해서 빠지는 느낌이 좀 적기는 한데 빠지는 느낌의 단발머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루 원장입니다 이곳은 몽돌 해수욕장 강아지 데리고 희승이랑 희준아 인사 놀러 왔어요 강아지 알아 기자이들 강아지 알아 기자이들 강아지 알아 기자이들 강아지